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저는 오늘 염색을 할 거예요 검은색은 도저히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색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500일이었는데요 500일에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500일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제가 민준이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해요 염색 너무 많이 한다고 저 뭐라 하면 안 돼요? 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한번 미용실에 들어가 볼게요 이 색으로 하고 싶어 이 살구색깔? 살색? 베이지색 이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1차 탈색을 했는데요 머리가 상당히 분홍색이 있네요 이제 여기서 베이지색으로 입힐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데 금발 진짜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근데 염색하면은 민준이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사실 화를 내거나 그래도 아무런 짓도 안 하고요 민준이도 지금 그냥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염색을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제일 톤다운 해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밝게는 안 나올 거 같은데 해봐야 알겠죠 짠 염색 다 했어요 스타일링까지 제가 했는데요 머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응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건 맨발이고 두번째로 맘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저는 이제 500일 서프라이즈 선물을 살 건데 일단은 서프라이즈 선물 하나 이거 두번째는 꽃을 사볼 거예요 꽃 꽃가게 도착 예쁘죠? 저 꽃 선물 민준이한테 처음 해봐요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너무 없네요 호수 안녕 호수 밖에 없네 왜 이렇게 감겨지는 거니? 짠 나 옆에 너랑 사귀면서 한 번도 꽃 선물한 거 없었잖아 우리 꽃 사줬어 어? 꽃을 얻어 헐 옷도 사오고 머리가 언제 뺐어 아 고마워 야 근데 우리 밝게 뺐대? 밝게 안 뺐어 나 엄청 어둡게 뺐는데 그래? 근데 핑크끼인데? 응 근데 우리 500일 축하하고 싶은데 쇼핑 우리 방송에서 밖에 못했잖아 응 그래서 내 꽃도 사오고 우리 커플 출리닝도 사 너 손 씻었어? 응 이거 내밀 수 있다 이거 우리 출리닝 우리 출리닝 그냥 잘 입고 가야잖아 그렇지? 응 이거 이거는 애비는 광고주면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쓰라고 샀어 그냥 쓰라고 샀어 어 광고양이 쓰라고 어 광고양이 쓰라고 어 연입이 됐어 이거 작고 엄마야 뭐야 근데 고데기 하고 왔어? 응 어때 오늘 뭐니? 뭐하래? 직장만 챙기면 잡자 몰라 몰라 근데 나도 연색한 거 사실 포기했어 그래 그런 거 같겠어 응 우리 영상에만 해도 지금 연색한 게 몇 개냐? 다 바뀌어 집행했듯 원 되게 이쁘다 근데 나 처음으로 이렇게 톤 다는 책 처음이야 맨날 밝은 것만 있잖아 음반 연 것만 있잖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 호수는 어때요? 이뻐 이빤 뽀뽀 나 이 쓰레기 넘어오면 돼 나 지금 너무 초췌한데 이게 수건 말해줘 제가 사실 지금 자작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좋은데 잠 조금 더 자고 싶어요 이거 입어봐야지 야 나 이렇게 하니까 골반 엄청 더 보여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사실 내가 송편지도 써줄랬는데 응 시간이 없어서 없어 송편지 못 썼어 진짜 나 좀 써줄게 너 자자히 받아봐야지 지금 비몽사 언니 응 송편지야 응 이뻐 우리 여기 꽃 발음 소감 어때? 응 이뻐 거짓말 하지마 너 처음인데 이렇게 반응이 없어 잘 생각하고 얘기해 나 처음인 줄 알았는데 고마워 부끄러워? 응 애기 날 미안 애기 너 누구라니까 아닌 거야 아니야 나 아니 400개 동안 솔직히 꽃 선물 안 해줬으니까 또 그러면도 하지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꽃 선물 해줬었는데 촬영 다 하고 우상이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나 진짜 처음인 줄 알았지 왜 꽃? 너가 나는 사는 거 진 적이 없어서 그래 너는 로맨틱하지 않잖아 아무튼 너는 로맨틱하지 않아가지고 나만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는 맨날 받기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뽀뽀해줘야 돼 응 여덟 분 남았어 저희 500일은 이렇게 비록 집에서 보내지만 정말 저는 소소하게 잘 보내고 있어요 착용에 다 넣는 거야? 이거? 응 응 300만원이야 이거? 응 왜요? 그냥 한 송이만 다 넣어도 되는데 응 500일이면 됐네 야 500일이면 그럼 50만원짜리 사야지 500만원 이거 맞지 응 그럼 500만원 빨리 줘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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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닭 ・・・ ㅠㅠ ㅠㅠ ㅠ